소나무입니다. 일곱 명의 소녀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때보다도 넘나 좋은 것 같아요. 오매 좋은 것 같아요. 일곱 명의 소녀들 정식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늘 푸른 소나무입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네요. 정말 얼굴도 조그맣고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168cm 신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교하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네요. 나임뮤지스 이후로 가장 크지 않나요? 네. 아마 그런 거예요. 나임뮤지스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비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 소감으로 어떻게 알았나요? 사실 걸스필에서 제가 굉장히 잘했고 제가 민지씨 굉장히 응원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민지씨처럼 이런 능력이 일곱 분 모두한테 같이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개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저는 소나무의 사랑스러운 리더 수민입니다. 네. 수민이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의 꿀 담당 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몸담댐 퍼디애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매력중인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매력중인 나연입니다. 늦은 소년을 맡고 있는 에진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알프스 고음하이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핫한 막내 래퍼 노선입니다. 네. 자 이렇게 7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 제 표정 못 봤죠? 카메라에 잡혔어야 되는데. 전에는 봤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나 어떻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했었어요. 아하하하. 아마 많은 분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7명이 소개하는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쪽부터 쭉 소개를 하면 되는데 순서가 다 정해져 있네요. 이게 무슨 순서예요? 나의 순서입니다. 아. 알게 모르게 나의 순서로 쫙 정해가지고 그 순서로 쭉 가가지고 막내까지 가는구나. 네. 괜찮네.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어요? 2014년에 데뷔해가지고 이제 2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핫한 무대 그리고 뜨거운 인기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새로운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 소나무 곧 오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질문 좀 도받을 것 같아요. 수많은 걸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소나무만의 매력 뭐라고 할까요? 소나무 7인 7색의 매력? 7인 7색의 매력. 저희는 늘 푸릅니다. 아 늘 푸르다? 네.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왜 소나무일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늘 푸르기 위해서 소나무라고 주신 거죠? 네. 자연에 소나무가 있다면 가요기에도 소나무가... 그렇군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런 약간 좀 오글거리는 멘트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럼요. 자신이 해야지 뭐 누가 해주겠어. 여기서 보니까 박보미 아나운서까지 8명이 서 있어서 한 멤버 같기도 한데. 자 그럼 다음 무대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두 번째 미니앨범 후속곡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빙그르르라고 혹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모두 함께 빙그르르 할 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무대 계속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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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